이번 시간은 페이지 374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급수설비는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위생기구도 필요할 거고 수전 등도 많겠죠? 백안, 뻔뻔, 저수조 이런 걸 다 합쳐서 급수설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급수설비는 문제가 기본 두 문제는 최소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세 문제까지 나올 수는 있고요. 그래서 먼저 1절 급수 1반에서 보시면 용수적인 측면에서 물을 상중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수는 그러면 위상자 써서 물수자 써서 상수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이 상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상수. 그러면 이제 이 수돗물 상수를 여러분들이 욕조에나 세명기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수를 사용하고 버림, 사용하고 버림물이 아래 하자 써서 하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수. 하수고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을 하면, 재처리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중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중자 물수자 써서 중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사람의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세면하고 이런 걸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2번에 자병수라는 개념은 보통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세면하거나 목욕하는 이런 데서 사용하는 물을 우리가 음용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병수는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용이라든지 대변기 세정용이나 또는 살수용이라든지 공급 이런 것을 우리가 자병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적인 측면에서 먼저 물의 경도 개념. 물의 경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시험에는 한 번 출제됐었죠. 물 속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이런 칼슘, 철이라든지 아연 같은 것, 아연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용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을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한 거죠.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됩니다.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예요. 자 그래서 물의 경도의 이제 적정 단위는 자 적정 단위는 PPMO를 씁니다. FAST per million. 자 PPM 100만 분율. 그리고 같은 단위가 1mg per litre 1L당 몇 mg 포함되어 있네요. 이 100만 분율을 쓰고 있는 겁니다. 100만 분율. 100만 분에 얼마나 포함되고 있냐. 이것을 단위로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물을 나눴을 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경도가 적은 것이 극연수고 연수 그리고 적수, 경수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도가 높은 물이 경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올수록 경도가 높습니다. 경도가 높은 물이 됩니다. 높은 물의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로 가서 경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극연수는 보통 정류수, 멸균수라고도 칭하죠. 이것은 연관이나 항동관을 침식시킵니다. 항동관을 침식시키기 때문에 정류수, 멸균수라고도 합니다. 그 수송관으로 정류수나 멸균수송관으로 연관이나 항동관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연수는 우리가 단물이라고 배웠던 거죠. 소프트업으로 해서 단물. 그러면 연수의 개념은 비누 용의가 잘 되죠. 비누 거품이 잘 생기는 물이 연수, 단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누 용의자의 때가 잘 빠지죠. 그래서 세탁이나 보일러 용수로 적합한 것이 연수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수는 경도가 적당하게 적수고 시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경수, 경도가 높은 물이죠. 우리가 샘물이라고 배웠던 게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수는 샘물로서 비누 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탁이나 보일러 용수로 부적합한 것이 바로 경수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경수를 급수 처리해서 보일러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경수를 보일러에 사용하면 보일러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 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일단은 스케일 물대가 생겨요. 스케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물대가 형성이 되어서 스케일이 형성되다 보니까 물대가 형성되니까 보일러에서 전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을 전하는 효율이 전열 효율 저하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케일로 인해서 전열 효율이 저하되면서 보일러의 가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보일러가 가열이 되죠. 가열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보일러의 수명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보일러는 연수를 사용함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개념이 나오죠.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서는 2번의 총 대장균교 나오죠. 그래서 100ml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 건강상 유해 영양의 무기물질이죠.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376페이지에서 무기물질은 무기물질과 관련된 것은 납하고 납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납은 0.01 대념이죠. 그래서 0.01mgf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mgf가 100만분율이죠. 이걸 넘지 이하로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수원이 0.001이죠. 그래서 이제 수치가 적어질수록 독이죠. 아주 우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건강상 유해 유기물에 관한 것 유기물질 관련된 것 유기물질 유기물질에서는 우리가 패널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기물질에서는 패널 패널은 0.005가 됩니다. 미루건 퍼리트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패널 그리고 4번 소독제에 관련된 것 소독제와 관련된 것은 잔류염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독제에 관련된 것 그것은 잔류염소 염소 소독을 했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잔류염소가 없다는 것은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는 4가 됩니다. 4.0 염소가 균을 사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4자 쓰기 때문에 잔류염소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염소 소독을 했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물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이 흘러면 잔류염소가 감소가 되죠.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심미적 영향 가능 기준 나와서 심미적 자 심미적이라는 것은 인감을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심미적입니다. 그래서 경도는 기본 천이 됩니다. 경도 경도는 천을 기준 잡는데 천을 넘지 않으면 되죠. 천 밀이구나. 그런데 수돗물은 300이 때문에 수돗물은 300mgp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는 1200대죠. 그래서 이제 경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야 될 것이 10번에 보면 정발자뉴물이 나오죠. 정발자뉴물 정발자뉴물은 500됩니다. 500mgp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기 9번에 염소이온이죠. 염소이온은 250이 됩니다. 염소이온은 250mgp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동은 1이 됩니다. 4번에 동은 1BPM이죠. 그리고 색도 5번에 색도 나오죠. 색도는 5도예요. 5도고 그 다음에 탁도가 13번에 나오죠. 13번에 탁도 개념이 나와요. 물에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하죠. 탁도는 1NTU가 됩니다. NTU는 비탁계로 적정한 물에 흐린 정도라든지 NTU 단위죠. NTU고 근데 수돗물일 때는 0.5NTU가 됩니다. NTU 단위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은 0.3이면 되죠. 0.3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79페이지 정수법이 나옵니다. 정수법이란 것은 물을 사용 알맞게 만드는 것이 물을 알맞게 만드는 것이 정수법이죠. 정수법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은 OET 자체적으로 냈고요. 지금은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침전법이 나오죠. 침전법은 깔아 앉히는 게 침전법이죠. 침전법 그래서 침전법은 중력 침전법이 있고 약품 침전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보다 무거운 것은 그냥 기다리면 침전되고 그게 중력 침전법이고 그 다음에 약품 침전법은 장마나 홍수시에 쓰는 거예요. 장마나 홍수시에는 물이 흙탕물이 됩니다.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아주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많이 부유되어 있죠. 이것을 빠르게 침전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 응집제로 투입하는 것이 항산반토가 항산알류미늄이에요. 항산반토, 항산알류미늄을 투입을 합니다. 아니면 명반이나 이것을 투입을 해서 빠르게 침전하는 것을 약품 침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가는 걸는 거고 여가, 그럼 모래층에다 걸는 게 여가죠. 완성여가하고 급속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기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물 속에 철성분이나 유해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철성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보통 용해성철들은 여가에서 글러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 제1철이니 그리고 수산화 제1철 같은 이런 용해성철들은 여가에서 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기와 접촉시켜서 용해성철을 불용해성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화 제2철로 만들어야지 불용해성철로 만들어야지 여가에서 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기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기법은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거나 아니면 물 속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폭기법이에요. 목적은 철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용해성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유해가스 발산을 목적으로 우리가 폭기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멸균법은 이런 미생물이나 균을 갖다가 축여야 되겠죠. 그래서 멸균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계통의 약품으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잔류염소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잔류염소가 없는 것보다는 없을 때 나쁜 점하고 있을 때 나쁜 점이 적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측정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잔류염소가 많으면 특히 기간지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장시간이 있으면 욕실 같은 데서 한 두 시간씩 이렇게 있는 분들은 안 좋은 겁니다. 밀폐된 공간이라서 특히 아파트 욕실은 작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수의 연합법이라는 것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합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수의 연합법은 대표적으로 이것이 되죠. 경수, 샘물을 단물로 바꿀 때 물을 끓이면 일시적으로 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 식으면 다시 경수돼요. 그래서 뜨거울 때 머리 감아야 때 잘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석해거나 소석해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구적인 연수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참고해 보면 지하수의 정수 과정 이거는 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출된 순서는 나중에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정수 과정은 먼저 지하수를 채소해서 먼저 깔아앉히는 게 먼저 침전을 하고 그다음에 폭기예요. 폭기에서 수산화 제2철로 만들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여가에서 거르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죽여서 보내죠. 멸균, 살균 해가지고 급수하는 과정을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상수도 구성 순서를 보시면 자 상수도는 일단은 치수장이죠. 치수장이 있고 원수를 치르는 치수장이 있고 정수장,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정수장이 있고 그리고 배수지가 있습니다. 물을 분배하는 배수지가 있고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장에서 우리가 댐이나 이런 강의 물을 치수하죠. 그래서 치수를 하고 그다음에 치수한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야죠. 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 것을 송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의 물을 분배합니다. 배수를 하고 건물에 급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2차에만 나오고 우리 시험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급수량과 급수압력 개념이 나옵니다. 급수량 산정이 사실 급수 설비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급수량 산정 방법은 인원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 기구수에서 급수량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원수에 의한 방법이 청약도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보시면 건물의 종류별 1인 1단 급수량이죠. 이 파트는 비교해가지고 9일 때 주택공사에서 낼 때 한 번 냈었습니다. 이건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383페이지 보시면 필요급수압력 개념이 나와요. 필요급수압력에서 보통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일정한 압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정밸버 나오죠. 세정밸버는 0.1메가파스깔 이상 압력이 필요하다. 세정밸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압력은 12일 때 한 번 냈었습니다. 12의 개념에. 그래서 필요급수압력은 이렇게 우리가 세명기하고 이건 같습니다. 욕조하고 싱크. 싱크가정용이죠. 가정 싱크대. 이 세 가지는 0.055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1메가파스칼이 1000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55킬로파스칼만큼의 수압이 필요할 필요,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샤워기, 샤워기가 조건이 주어지면 틀린데 0.7메가파스칼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70킬로파스칼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정밸버, 플러시 밸버라고 하죠. 한 번 누르면 일정양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버, 세정밸버는 0.1메가파스칼만큼 필요합니다. 100킬로파스칼만큼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샤워기가 온도감지식이든 압력식이든 조건이 주어지면 0.13메가파스칼 개념이 됩니다. 구분 좀 해두십시오. 그리고 383페이지 급수관 강경결정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기구관 연결 간의 강경결정 방법이 있고 급수 부하 단위 이행 강경결정에 있고 강균등표, 마찰지향선도에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구관 연결법에서 구할 때는 특히 대변기를 기억하십니다. 대변기의 세정밸버식 대변기는 이 경우는 변결다육의 급수관경이 2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얘는 세정밸버식 대변기는 25mm 이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꼭 알아두시고 그럼 보통 일체식변기인 원피스식은 15mm가 돼주시면 돼요. 보통 변기는 투피스로 돼 있죠. 밑에 변기하고 물냉크를 조립을 해놨어요. 그건 투피스입니다. 그럼 세정댕크 변기는 10mm 이상이 돼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기 세정밸버는 25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급수부하 단위에 가는 길 급수부하 단위 기준은 세명기가 됩니다. 세명기가 급수부하 단위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고 그래서 부하 단위가 크면 강경이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강균등표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찰, 지항선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보시면 급수방식 쪽이 나오는데 급수방식에서 보시면 수도 직결 방식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수합으로 상향 공급해 주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이죠. 보통 수도 직결 방식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 적합한 것이 수도 직결 방식이 됩니다. 수도 직결 방식 그래서 얘는 대규모 건축물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수합으로 직접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됩니다.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이 됩니다.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상향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수도 직결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도 직결 방식은 보통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하다보니 그러니까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전시는 급수가 됩니다. 그런데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하는 단수시는 급수가 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전시는 급수가 됩니다.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일 적습니다. 수질 오염 가능성이 물을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식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수도 직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시설비, 설비비는 싸겠죠. 설비비, 시설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비가 쌉니다. 자 이거는 물탱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양수 품프를 설치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시설비가 싼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압력을 공급하다 보니까 수도 본관에 압력에 따라 압력에 따라 수압 변동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수압 변동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형 주택가 같은데 소규모 건물에 적합한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385페이지 고가 탱크 고가 탱크라고도 하고 또는 고가 수조, 수조라고도 하죠. 고가 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자 이 방식은 자 수도 본관에 물이 들어오면요 자 수도 본관에 물이 일단 지하 저수조에 저장이 되잖아요. 지하 저수조에 수소조에 저장이 되면 이것을 갖다가 양수 펌퍼로 펌핑이 올리는 거예요. 양수 펌퍼로 자 이것을 고가 수조에다가 펌핑이 올립니다. 자 이 고가 탱크에다가 수조, 물탱크죠. 탱크에다 펌이게 됩니다. 그럼 펌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해서 각 이제 각 층의 수존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향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전이 많을까 합니까 위생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수전 위생기구에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고가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가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을 채택해요. 얘가 하향 급수 방식을 쓰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얘가 하향 급수 방식을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수압이 일정해요.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유낙하시기 때문에 물을 여기에 저장시켰다가 자유낙하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수조에서. 그러면 이 수조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이 떨어진 거리.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떨어진 거리.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25m 떨어졌다 하면 곱하기 0.01을 해주라 하겠죠. 그러면 0.25MP만큼 수압이 일정하다는 게. 여기서 여기서 이 수압이 일정한 층이고. 이 층에서는 이 층만큼의 수압을 받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 만큼. 그래서 그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고. 저층하고 상층, 최상층이 수압이 일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층, 위층은 수압차가 나요. 그 층에서 수압이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은 수질오염 가능성이 커죠.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가 저수주도 있고 물고가 탱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게 해서 자, 여기에 고가수저에 들어오는 이것이 유입구죠. 유입구고. 자, 여기가 유출구가 되잖아요. 유출구. 유출구. 그래서 이걸 최대한 멀리 배치하는 거예요. 멀리 배치하지.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가 탱크에는 옥상탱크는 넘친강 오버플루파이프를 수치해요. 그래서 안전, 오버파일러. 여기에다 넘친강을 설치하거든요. 오버플루파이퍼. 넘친강을 설치해 줍니다. 넘친강. 안전 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그런데 넘친강을 통해서 넘쳐 흐르는 물이 나가도록 배관을 해놨는데 이게 옥상을 통해서 흘러가서 간접 배수로 되도록 해놨거든요. 우수관 타고 내려요. 그런데 넘친강으로 벌레가 침탈을 수 있죠. 그래서 넘친강 말단에는요. 말단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돼요. 방충망을 설치해서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화 탱크 방식은 정전시든 정전에서 범퍼 가동 안 돼도 이미 옥상에 올라간 물은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정전시나 단수시. 단수가 되더라도. 여기서 차단이 되더라도 저수조물하고 고과수지용을 하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급수 가능하다. 일정 시간 동안 급수를 할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고과 탱크 방식. 그래서 이제 이 고과 탱크 방식의 경우는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는 최상층의 수압을 유지해서 물탱크. 탱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탱크의 설치 높이 제한을 봤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탱크의 설치 높이 제한은 최고층의 재고층 수전에 필요급수 압력하고 필요급수 압력과 압력에다가 마찰 손실수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 높이가 결정이 돼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장면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탱크가 이제 크면 몇백 톤이 돼요. 이것이 옥상에 설치되니까 구조물 보강이 필요한 것이 고과 탱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압력 탱크 방식 나오죠. 압력 수조에 공급해서 상향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388페이지 그림 보시면 저수조의 물을 펌퍼로 압력 수조에 공급해요. 그러면 압력 수조에 공급해서 압력으로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 압력 탱크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압력 탱크 상향이야 하향이야 이거 한번 했습니다. 압력 탱크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은 저것밖에 없다고 했죠. 고과 탱크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향 급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상향 급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압력 탱크가 압력에 견디도록 제작을 할 수밖에 없죠. 압력에 견디도록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탱크 제작비가 비쌉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시험을 낸 게 압력 탱크 방식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험 출제됐고 그러면 앞으로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요. 수압의 변동이 가장 커요. 그래서 급수압 변동이 제일 큰 방식이 최고의 최저압차가 크죠. 그래서 급수압 변동이 가장 커요. 급수압 변동이 가장 커요. 가장 큰 방식이 바로 압력 탱크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급수압 변동이 크다 보니까 고장이 많은 방식이 압력 탱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고장이 많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급수압 변동이 크면서 고장이 많습니다. 고장이 많은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알아두실 것이 이 압력 탱크는 그래서 얘는 수압이 일정한데 적합한 게 아닙니다. 얘는 급부적으로 고압을 필요한데 얘는 급부적으로 고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합해 대표적으로 경기전 체육관 같은 데 있죠. 적합한 방식이 바로 이 압력 탱크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탱크에 설치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얘는 물 탱크에 설치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개념을 간단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88페지 보면 탱크가 없는 부스트 방식 또는 펌퍼 직송 방식이라고 하죠. 탱크가 없는 부스트 방식을 펌퍼로 직접 각층에 물을 공급해주는 펌퍼 직송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펌퍼 직송 방식은 특징이 종류를 잘 기억하시면 389페지 보면 정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이 있어요. 정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의 차이점은 이것은 펌퍼를 여러 대 설치해서 대수로 제하는 대수 제어 방식이에요. 이건 대수 제어 방식에 속하고요. 그 반면에 얘는 회전수 제어 방식이에요. 회전수 제어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속 방식은 펌퍼를 여러 대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펌퍼를 여러 대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 대 설치하는데 이때 유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평렬로 배치해야 돼요. 얘는 평렬로 배치해야지 보통 펌퍼를 직렬로 배치하면 양정 물의 높이를 높게 할 때 직렬로 배치하는 거고 유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평렬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펌퍼가 한 대가 운전되는 거죠. 교운전하기 위해서 한 대는 더 설치해요. 한 대 운전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펌퍼 여러 대 운전하는 거고 그럼 이제 부하량에 따라서 부하량에 따라서 얘는 가동 대수가 달라지는 거죠. 가동 대수를 제어하는 것이고 그럼 한 대에서 여러 대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거는 부하량 급수량에 따라 부하량이 급수량이죠. 부하량에 따라 해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이죠. 해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때 해전수하고 관계 유량 양수량하고는 비례 관계죠. 양수량 그러면 해전수를 이거는 비례 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전수를 두 배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배 증가하면 유량 비례 관계가 두 배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정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양정은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 제곱이 비례니까 두 배 증가했기 때문에 양정은 네 배가 증가된 그래서 이거의 제곱을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죠. 제곱이라는 것은 그런데 축동력하고의 관계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은 2의 삼성이죠. 세 배. 그러면 축동력은 여덟 배가 증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럼 펌프 직송 방식은 출택단지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것을 지린 아파트는 이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390회지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알 Subaru 00